그럼 첫 번째 전환결,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역 기역 여보세요? 민순 인 더 빌딩 반지아의 첫 번째 주인공 에타 민순 인 더 빌딩 She's acting 10-7 에타 10-7 에타 민순 여보세요? 민순아? 네네 아, 방송 소리 좀 꺼줄 수 있니? 아, 네, 끌게요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? 아이네, 아, 이름이 좀 곤란하면 아, 이번에 재수할 스무살이네? 대학이 있어, 없어? 있어요, 붙었어요 입학 포기를 했어요 아, 입학 포기라는 건 일단 했는데 아, 생각해보니까 약간 마크만으로 아닌 부분이 있어서 입학 포기를 했다라는 거지? 네, 좀 진짜 오바다 싶어서 일단은, 오케이, 자세한 얘기 좀 뒤에 들어오고요 고민을 일단 들어보시죠 당신의 고민은 뭐죠? 아, 저 이번에 재수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수를 하면은 하루에 막 10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실패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? 정말 재수 성공률이 막 2%라고 하니까 그렇죠, 네 뭐, 재수 해보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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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보신 입장으로서 네? 실패하는 사람들의 요인을 좀 말씀해주시면은 오케이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실패한다고 그러니까 네? 너무 심리적으로 고민이다 자, 제가 이제 대답 드려도 될까요? 주변 사람들은 뭘 보냐면 데이터를 막,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성적이 오른 비율이 10% 미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90%를 보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네가 90%의 인재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뭐야? 자기 자신은 믿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가 10%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왜 그런 사람을 모르죠? 왜 두려운 거야? 그건 주변인들의 티키타카에 계속 축구공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, 민준아 웃니? 아, 아니요 왜 울어요? 웃니? 아, 웃니? 아, 내 좀 좀 텐션, 텐션 진짜 미, 미쳤다 민순? 주변 사람들은 데이터를 봐요 90%가 다 실패한다고 하니까 너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그 10%, 2%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야 그 누구도 그 2%가 말할 수 없어요 저 20살이 알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란 말이죠 아, 어때 네 누구도 나도 너의 부모님도 주변 사람 친척들도 너의 형제 자매들도 형제 자매 있니? 어, 네 많아요 많아요? 네 누군들도 너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지 못할 거야 너가 가시덩굴 밭을 안 걷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힘들죠 재수라네 그러나 누가 다 견디고 다 실현하고 성공하려고 재수라는 거 아니야 너도? 네, 그렇죠 오직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데이터? 너의 정신력 앞에 데이터는 무의미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 그 모든 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계속 그 걱정하면 재수 1년간 할 수 없어요 유평을 못 끄면 그냥 바로 무너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무조건 순종할 거라 생각하고 가는 거야 어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민순이 더 빼돈 Let's get it, me 재수를 결심한 건 결국 본인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 그러면 남의 말이 중요하겠어? 민순 in the mom in the mom 마음에 있는 그 말이 중요하겠어? 내 마음 마음이 중요하잖아 민순아 네 아직 2월 끝났어? 안 끝났어? 민순? 안 끝났어요 끝났어? 안 끝났어? 교무주임 아니야 자 일단 민순아 첫 손님이다 보니까 조금 흥분투도 흥투도 분했어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보수? 오태? That's not all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되게 좋은 고등학교로 나오셨잖아요 특히 좀 엘리트 측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보수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? 백분 토론이니? 음 아니지 오히려 거기 있었는데 생재수를 해버리니까 자신감 확 떨어지 어 난 거품 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제 주변에 잘 되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? 좋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마크 말로 민순이가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고 있어 너 자신을 못 믿고 있어 재수 결심이 그냥 그 학교가 싫어서 나온 그런 차선 체격적이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2월 한 달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20대 가장 극초반에 청춘을 바친다는 거? 쉽지 않아 이미 등록금 환불받았던 날이에요 오케이 정리해줄게 지금 따로 놀고 있어 몸은 등록금 환불받아 머리도 넌 따로 놀고 있어 지금 환불받았잖아 근데 왜 정신은 아 남들이 다 실패한대 오빠 이렇게 다 하는 거야 민순아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둘 일치라는 거야 그렇게 환불받을 수 있는 용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선택도 다 너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다 전화도 하고 그지? 이미 끊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보다도 굉장히 너가 계획된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행동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냥 하세요 일투더 타 강사님들이 그냥 하라고 저 사람은 기계 아니야? 어떻게 저렇게 비유능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야 멘투더 소니 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끝나고 내일 계획을 한번 짜보고 일어나서 그것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정한해질 겁니다 괜찮나요? 어 네 알겠습니다 꼭 재수 성공하길 바란다 알겠죠?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로 다음 소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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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여보세요